음악 4년 만에 열리는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23일 열리는 가운데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종목은 하프 마라톤과 10km 단축 마라톤, 4.8km 건강 마라톤 등 3개 종목으로 신체 건강한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경품 이벤트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준비된다고 하니까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은 물론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걷고 달리며 가을의 정치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과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 www.osanmarathon.co.kr이나 아래 번호를 참고해주세요. 오산시를 넘어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도 선정됐던 오산 독산성 문화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세교 고인돌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어온 오산 독산성 문화재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산성과 세마병법의 기지로 외곤을 밀리친 권율 장군을 테마로 한 역사 문화 축제인데요. 지역 예술인들이 펼치는 화려한 공연과 전시,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돼 조선시대 과거 시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아대리는 고민하지 마시고 오산 고인돌 공원으로 놀러오세요. 10회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가 오는 7일부터 4일 동안 오산 말금토공원과 오산천, 마을정원 1원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 첫날인 7일 오후 5시부터 말금토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원 작가들의 작품 감상과 정원 투어, 정원문화 산업전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이부터 어른,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문화를 통해 올해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의 주제이기도 한 식물의 힘과 소중함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산시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